이게 부트등으로 만든건데 안에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작동을 안해요 고장 났나봐요 직접 만든 부트등인데 너무 아깝고 아쉬워요 제가 ASMR하면서 조명으로 쓰려고 한건데 밑에 보시면 반짝이 가루 때문에 스위치만 껴가지고 아무리 힘쳐도 굳어져서 작질때문에 작질때문에 안켜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아쉬운데 어쩔수 없으니까 그래도 예뻐요 이렇게 가루도 있고 안에 구슬도 있어서 소리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반짝이 다 떨어질게 밑에 스위치 이거 확인해보려고 가가지고 괜히 까서 망했어요 튼튼 이 소리라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반짝이 가루 다 망했어 이거 언제다 먼지다 치워 그리고 이거는 오랜만에 목소리 내부 ASMR인데 그 뭐라야되지 아이스크림 몬스터 거기서 제일 레어한거인가 그걸로 나온거거든요 눈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단정돼서 구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한정판매처럼 아직도 구하기 힘들텐데 너무 좋아요 두꺼지면 야광이에요 그리고 빛받았을때 이렇게 보면 야광이 있어요 자세히 안보이지만 되게 흐려 화면에 너무 흐리게 나와요 별이 있어요 화면에 안 닫히는게 너무 아쉽네 이번 ASMR은 다 망한거 같아 그리고 얘는 또 찬물이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코팅이 안가진게 좋긴한데 여기 점분이 있어 조명이 아쉬워 얘라도 해볼까요? 이렇게 빛이 좀 갈아날거 같은데 됐다 이렇게라도 써볼까요? 잘 안나오네 아쉽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안에 젖구라도 감을걸 아니면 밖에다 이렇게 고마젖구 달아서 조명 써도 예쁠것 같긴해요 근데 반짝이 어떻게 하면 좀 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얘는 이제 드림겠죠? 거든요 부시럭 부시럭 이세부터 말 잘 안할게요 소리에만 집중 이쁙습니다 이쁙 eyes aside 이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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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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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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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